자 다음 29번에 그림은 공기포 소화 설비의 포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번호 순서대로 바르게 기지된 것은? 하고 묻는데요 자 물이 일단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해서 기계 구조 원리에서 한번 공부하실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펌프가 이건 펌프입니다 물을 흡입을 해서 토출하는 곳에다가 뭘 달아줘요? 흡입기 어떤 거? 벤추리관이라고 하는 걸 달죠 이게 벤추리관이에요 그럼 벤추리관 있는 곳으로 흡입죽에 뭘 달아줘요? 여기는 약재 탱크를 달죠 그럼 여기에 가압된 상태로 약재 탱크가 가압된 약재가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정지 상태에다가 펌프가 기동을 해서 물을 액송화 시키게 되면 물이 이동할 때 이 벤추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학 때 공부했잖아요 이러한 관 여기로 유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부분의 압력이 작아질 것이고 그럼 이 부분으로 약재 탱크에 있는 가압된 약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벤추리관의 무슨 효과? 벤추리 작용으로 약재를 흡입해서 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기된 물이 보통 여기로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이 도중에 분기된 가압수가 어디로? 약재 탱크 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재랑 섞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이아프렘이라고 하는 공후풍선이 있는 거예요 이 풍선으로 가압수가 들어가게 돼서 풍선을 뭐한다? 팽창시켜서 밀어준다고요 그럼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 흡입과 가압수의 압입 두 개를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물이 이동을 할 때, 물이 이동을 쭉 할 때 여기가 어떤 장치? 흡입기 또는 흡입 혼합장치라고 해요 여기서 약재를 뭐하니까? 끌어당기게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출구가 있죠 그게 포방출구 포헤드일 수도 있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일 수도 있고 혹은 고정 방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항상 뭐가 있다? 발포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발포기라고 하는 건 주변에 있는 무엇을? 공기를 끌어당겨 넣게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포? 공기포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후에 뭐가 나오게 돼요? 거품 포가 나오게 되겠죠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유입되는 건 뭐하고 뭐다? 공기하고 약재가 일단 들어가죠, 순서가 약재 들어가, 공기 들어가고 여기에는 무슨 장치? 흡입기 여기에는 발포기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혼합장치하고 방출구라고 할 수 있죠? 2번, 4번에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약재하고 공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가번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굳이 두세 번 복습할지는 건 아닌 거고 자, 30번 문제 포, 소화, 약재에 대한 아래의 일반적 구성요소에서 과로에 들어가는 물질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한 번 읽혀주실 부분인데요 약재 원액은 보통 약재는 원액에다가 기포안정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또 안정제 일단 원액에다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안정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눈에 한 번 읽혀주시고요 또 한 번 가번입니다 가번하고 그 다음 무기안정제까지 31번에 공기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는데요 공기포는 어느 가연성 액체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기포 약재는 옆에다 가로열고 비중이 대략 0.9에서 0.9라는 얘기는 물보다 작죠? 0.9에서 1.2 정도 나옵니다 어느 가연성 액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중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답은 가번이 틀린 거고요 나번에 공기포는 질식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고 다번에 공기포는 수용성이나 생액체를 제외한 모든 가연성 액체 화재에 탁월한 소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번에 공기포는 화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복사를 차단한다고 했죠 앞에서 확산을 예방한 대로 유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번은 일단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답은 가번 하시면 돼요 32번에 포소화약재가 유류화재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는데요 포는 연쇄반응 차단 효과는 없죠 이건 활로만 있는 거니까 분말하고 32번 답은 라번 보시면 되고 33번에 수용성 액체 인화물에만 단백포를 적용시킬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라고 묻는데 수용성에는 반드시 내 알코올포를 쓰죠 알코올포를 수용성이니까 그런데 이때 다른 기타 뭐 계면화성제포라든지 수성막포 단백포라는 걸 쓰지 않는 이유는 소포 현상 때문입니다 답은 라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포의 소포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란 뜻이죠 거품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소포 그래서 34번에 다음은 수성막포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묻는 문제인데 답은 뭐가 될까요? 34번 답은 답은 되겠죠 석유류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물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약재를 수성막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데 석유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물의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4번의 답은 가번입니다 틀린 건 가번 나다라는 다 좋은 얘기하고 있죠 포약제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거니까 35번 문제 기름땡크에서 오괴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오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화재 소화에 가장 적합한 포소약제는 하고 묻는데요 가장 효과가 우수한 포 답은 뭐죠? 수성막포 35번 답은 답은 포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수성막포니까 36번의 같은 계속 문제입니다 포소약제 중 항공의 형납구에 적합한 약제에 물을 때 수성막포 하시면 돼요 효과 좋은 걸로 37번의 수성막포가 이런 기름 표면에서 쉽게 퍼져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수, 물에다가 표면장력을 크게 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35번의 답은 가번으로 보셔야 돼요 답은 가번 38번의 공기포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약제로서 일명 라이트워터라고 불리는 약제는 하고 묻죠 라이트워터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수성막포 다음 눈에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38번의 답은 나번 39번의 다음 포약제 중 기름땡크 주위에 흘러나온 기름에 소화효과가 가장 좋은 포약제는 하는데요 항상 포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건 수성막포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계속 이어보시면 됩니다 40번 문제는 조금 틀리게끔 애매하게 낸 문제 같아요 내 알코올성포 소화약제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하고 묻는 문제인데 일단 가번에 알코올성포가 되니까는 일단 수용성 되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화합반응이나 안전성 간에다 맞고요 나번에 수용성 위험을 하재에 대해 적합하다도 맞는 얘기죠 보기 다번하고 라번 중에서 보기 다번에 보시게 되면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에 합성세제를 혼합하여 만든 소화약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맞는 얘기 우리 안전관리론 교제에 한번 참조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론 교제에 보시게 되면 약제 종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나중에 한번 참조하세요 안전관리론 교제에 보시게 되면 내 알코올성포란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에 합성세제를 혼합하여 만든 소화약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설명이 단백질 가수분해물에 뭐가 섞이냐면 불화 개면 활성 재가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건 뭐라고 할까요 불화 단백포 요건 그냥 불화 단백포예요 되겠죠 그죠 지금 보기처럼 보기 다번처럼 가수분해물에다가 합성세제 혼합했다고 하면 내 알코올포입니다 요거 내 알코올포 그리고 불화 개면 활성제 하면 불화 단백포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냥 요거 뒤에 뭐 붙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백질이다 단백질로 만든다 그럼 뭐 보세요 단백포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용어 정리는 체크 한번 하고 계셔야 되고 답은 라번입니다 물과 오랫동안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물과 섞여서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틀리게끔 내는 문제입니다 자 41번의 메타놀 저장 탱크입니다 메타놀 하게 되면 수용성 액체죠 수용성 수용성 탱크에서 소화 설비에 가장 적합한 약제는 뭐죠 알코올포죠 알코올포 그래서 주어지는 지금 위험물이 수용성이니까 답을 라번돼야 되고요 어